자 이번에는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마감기한 직전 회복 방안을 제출했다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금요일 늦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회복 방안을 제출했다 governments are just getting the document to Brussels within the April 30th target date set for all 27 European Union countries 자 get A to B, A를 비해 보내다 이때 get은 send하고 같습니다 send나 또는 제출하다 submit 그 서류를 회복 방안에 관한 서류를 Brussels EU의 본점이 있는 곳이죠 4월 30일 target date은 deadline입니다 마감기한 이내에 지나지 않고 그 범위 기한 이내에 제출했다 set for set은 정해진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countries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제출했고 다시 원하는 경TV을 포함해서 제출하여 나는 수치에서 개별한 영업을 제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and give the continent a greener or digital and more resilient economy 이런 회복 방안은 전제조건 프리 레커지시다 EU의 원오프는 일회성 한 번만 진행되는 7500억 유로의 달러화로 하면 9020억 달러 펀드 기금 기금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전제조건이죠 set up to help member states EU 멤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데 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금이고 and give the continent 유럽 대륙의 continent greener 친환경적인 이런 단어죠 더 보다 디지털화하고 다음에 resilient 회복력이 있는 이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자 green이라는 단어가 친환경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이탈리아는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로써 대략 썸은 여기서 approximately roughly 대략 2,050억 유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EU 국가에 제공되는 가장 큰 몫이다 slice share 몫이 됩니다 이탈리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힘들죠 좀대상 upon them 2,050 коп들로 슈니말로 기념한다면 th 슈니말로 Strining